다음과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어 심벌로 저장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스틸을 사용하여 품절 모양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틸로 도쿄닛을 클릭하여 7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지정된 명컬러를 선정해주고 이번엔 중앙에 아이크를 누르고 클릭하여 이번에는 4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중원이 맞지 않으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온라인의 가로 중앙, 세로 중앙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온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레튼블 툴을 클릭하고 이스는 1.5, 하이트는 27을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상단에 배치를 합니다. 중앙의 정렬을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바깥 온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 배치를 합니다. 패스가 연결된 채로 앙커포인트를 삭제할 때는 글쎄 앙커포인트를 선택하고 좌각형 오른쪽 상단에 앙커포인트를 클릭하여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색 사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칩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 이펙트의 일러스테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트의 라운드 코너를 지정합니다. 코너의 같은 레드 유스는 0.7을 지정하고 오브젝트의 백펜드 어퓨어런스를 클릭하여 오브젝트의 속성을 확장해줍니다. 동일한 각도로 회전된 날개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롤드 유스를 선택하고 원의 센터에 마우스를 맞춰주고 알트를 눌러 클릭합니다. 클릭 지점이 회전축이 되고 120도를 입력하여 카피를 눌러준 후 컨트롤 D를 눌러 반복 시작합니다. 3개의 날개 형태를 선택한 후에 어레인지의 샌드 끝백을 이용하여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이제 하단의 형태를 만들텐데요. 이렇게 정한 가위드 선을 맞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신차 날개색과 동일한 컬러로 3개의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린과 같이 접혀서 배치를 합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는데 모서리가 완전히 둥글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하단에 튀어나온 부분의 정보를 선택하고 딜리 툴을 눌러 삭제한 후에 두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J로 주문을 합니다. 동일한 사각형 체계를 선택한 후에 얼라인의 허리 센털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준 후에 테스트 타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자, 이제 짐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건 툴을 선택한 후에 조피맨트 클릭합니다. 레비우스는 14를, 사이즈는 6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은 육각형을 그려 배치하고 테두리의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면 없이 테두리의 색상만 C70, M40, Y 대 K40을 지정하여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옵셋의 수치는 마이너스 2를 입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있는 4개의 앵커 포인트를 그린과 같이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제 지붕 모양을 그릴텐데요. 핸툴로 핸툴로 옵셋되어 있는 패스의 왼쪽 점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쉽트를 누르고 클릭하여 직선의 형태로 연결을 합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한 후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오픈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축트를 눌러 뒤인과 같이 클릭합니다. 상담 패스에 크록의 속성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 패널에서 크록의 두 개는 빛이 키를 지정하고 오픈된 끝 반면도 둥글게 모서리 꺾인 부분에 바깥쪽 꼬인 부분도 둥글게 두 개 다 라운드를 클릭해줍니다. 이제 템플로 하단의 관람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오픈 패스의 끝 지점을 클릭합니다. 키를 누르고 아래쪽에 클릭하여 수직선을 연결하고 다시 평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때 스마트 가이드 컨트롤 유우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밝은 연두색에 가이드선이 보입니다. 참고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닫힌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연 칼란은 표시된 칼라를 지정하겠습니다. 클릭션 툴로 완성된 진 모양을 선택하고 축소된 모양을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수를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을 50%로 지정을 하는데요. 옵션에서 스킬 스크로겐 이펙트는 체크 해제를 하여 지붕 부분에 선의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줍니다. 상단으로 이동하여 주고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실렉션 툴로 슈프트를 눌러 선택한 후에 루피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 파일과 같은 배치가 되도록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합니다. 바르침 모양의 하단 세그먼트의 중간 부분에 Alt를 눌러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단쯤 겹쳐주도록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앞의 양대를 빼주도록 합니다. 솔라 그리드 툴을 사용해서 하단 뒷모양 이쪽 중앙에 Alt를 눌러서 클릭하고 지름이 12mm인 분할된 개수도 위에 다를 입력하여 자연과 같은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연의 색상은 흰색을 지정하고 패드로 색상은 T70, N40, Y대, K40을 지정하고 트럭의 두께는 30T를 설정하면 됩니다. 렉탱글트를 사용해서 창문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클릭하고 3.55, 가로 세로 3.5인 정사각형을 그려서 매치를 하는데 0칼러만 흰색을 기여를 해줍니다. 클릭점 틀로 Alt을 누르고 하단에도 드래그를 하며 복사를 한 후에 Alt, T을 동시에 눌러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반듯하게 대체하겠습니다. 아래로도 반듯하게 드래그하여 복제하고 3개의 창문 형태인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대칭이 되도록 오른쪽에 복제하겠습니다. 동심 부분, 센터에 클릭하고 뒤집듯이 드래그를 할 때 Alt와 Shift를 눌러주면 반대 방향에 대칭적으로 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비에이션은 17 사이드는 3을 입력하여 삼각형을 그리구 셀렉션 틀로 조절점의 중간 지점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높이를 줄여줍니다. 셀틀을 선택하고 삼각형 위쪽 부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여 유니콘 80%를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를 두 번 눌러서 반복적으로 축소 복사를 해줍니다. 상단에서부터 지정된 칼라를 설정한 후에 사각형을 사각형을 아래에 그려서 나무의 기둥 형태를 그려줍니다. 지정된 칼라를 입력하고 랜드로 보내기를 하여 다음과 같은 나무의 형태를 만들고 중심 설정을 다시 하겠다. 컨트롤 오브진 쪽에 터리듬탈 온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이 나무 모양을 정체 선택한 후 클릭션 툴로 Alt를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하고 모서리를 Shift를 누르고 비율에 맞춰서 비율을 줄여줍니다. 뒤쪽 4개의 삼각형을 선택한 후에 색파인더에 Unite를 클릭하여 합친 후 색상은 지정된 명 칼라를 설정해줍니다. 다음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으로 맨디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게시된 자반 형태와 맞게 나무와 진모양을 서로 배출을 해주고 모두 선택한 후에 심벌 채널에 윗심벌을 클릭한 후 타입은 그래픽을 지정합니다. 다음 짓과 나무라고 이름을 입력한 후에 심벌로 등록한 후 제작된 오브젝트는 길드 툴을 눌러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시와 블렌딩 효과로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갓탱글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왼쪽 상단 모서리 00의 위치에 클릭하여 20297을 입력하여 OK를 누른 후 실생 칼라인 T50 Y100을 명칼라에 적용을 합니다. 칠각지의 메시 툴을 선택하고 사각형의 사각형의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각각 클릭하여 메시 를 생성을 하고 오른쪽 하단은 C20 Y80을 적용하고 왼쪽 상단은 70 Y10을 지정합니다. 다음 핸들을 조정하여 메시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왜곡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플로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오픈된 곡선 퍼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 곡선은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을 하고 밑에는 EPP를 적용합니다. 하단 곡선은 테두리 C20 Y80을 지정한 후에 트럭의 두께는 펜피를 적용합니다. 두 개 곡선을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하여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블렌드의 중간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옵션을 띄운 후에 탭으로 바꿔주고 15단계로 중간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해와 구름을 만들고 EPP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모양을 만들기 위해 별의 옵션값을 바꿔볼텐데요. 스팟투를 선택해서 도키맨을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5는 중앙에서부터 가장 튀어나간 지점의 거리 레디우스 2는 안쪽에 있는 점의 거리입니다. 20과 12 그 다음에 포인트는 14를 지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리니어를 설정하고 왼쪽의 색상은 Y90 오른쪽의 색상은 NY80-90을 각각 지정합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별의 센터에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안쪽 포인트까지 접하고 원을 그려줍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스케일의 85%를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클래션 툴로 별 형태와 바깥쪽 큰 원을 선택하고 텍스 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앞부분에 원이 겹친 부분을 빼줍니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새 형태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고르메 형태를 만들어 봅니다. 엘리스토를 선택해서 그림과 같이 원을 배치를 합니다. 위에 맞춰 기대로 크기가 다르게 설정해서 눈의 상태 동접하게 그림과 같이 원을 배치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형태에 맞게 사각형을 그려 겹쳐 배치 합니다. 적힌 부분을 넉넉하게 해서 4개의 원과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하고 포스트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섞여주면 되겠습니다. 59 부분들은 디밀트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테두리 없음이 부정하고 명칼라는 흰색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구름의 형태를 실레션로 복사를 해서 배치한 후에 스프를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해서 각각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누르고 드래그하고 마이크를 누르고 드래그하고 마이크를 누르고 드래그한 후에 반복밖의 모서리를 스프를 눌러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며 비율에 맞게 축소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구름의 형태도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제 3개의 구름을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블랙션 툴로 숱투를 눌러 선택한 후에 어깨스트를 수정하겠습니다. 70%로 수정해주고 나머지 3개의 구름 형태를 선택한 후에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할텐데요. 이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서 이펙트에 스타일라이트에 드랍 쉐도우를 클릭합니다. 어깨스트는 75%로 설정하고 X 옵셋은 0, Y 옵셋은 1, 2 글러는 1을 적용하여 그림자를 수정합니다. 하와 구름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도큐멘트 하단에 언덕과 식물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를 사용해서 언덕의 형태를 그림과 같이 먼저 그려냈습니다. 이쪽은 지정된 칼라 면 C60 Y100 K40을 지정하고 오른쪽에도 언덕의 형태를 톰플로 그린 후에 면 칼라 C60 Y80 K30을 적용합니다. 이제 도큐멘트 왼쪽 하단에 식물 모양을 그릴텐데요. 펜플로 다음과 같은 곡선을 그려서 길기의 형태를 만들고 지정된 선 칼라를 적용합니다. 선의 두께는 4PT를 적용합니다. 상단에 하온을 그린과 같이 그려서 배치하고 위아래를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킬로 상단 골격점을 클릭 하단 골격점을 클릭하여 그림처럼 회전하여 배치를 합니다. 연락점 툴로 R툴을 누르고 드래그 하여 회전하는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복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슬러스한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R툴을 누르고 드래그 하여 복지합니다. 선택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반복적으로 복사를 하고 왼쪽에 있는 입장의 형태의 4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줄기의 중앙을 클릭하고 뒤집듯이 드래그 할 때 R2P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맨 마지막 복사기 형태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을 누르고 블랙창트 상태일 때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전화를 줍니다. 이제 펜툴로 직작의 형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패스가 서로 교차되게 도출을 하시면 이렇게 입장이가 뒤집혀져 있는 형태처럼 보이겠습니다. 지정된 명 칼날을 설정하고 지금과 같이 순서대로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이제 물방울의 형태를 만들고 불투명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문잎 끝부분에 물방울 모양을 만들기 위해 엘리프트 툴로 Alt와 Shift를 눌러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는데요. 그라디언트에 컬러셋이 좀 많죠? 왼쪽은 C20, Y10 중간에 얻는 컬러셋은 그 동곳을 클릭해주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 동곳을 더블클릭하여 생성한 후에 C30, Y10 세 번째도 추가하여 C60, Y10 마지막 오른쪽에 C40을 적용하고 그림과 같이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타입은 라디얼로 동근 형태로 적용을 합니다. 그라디언트 왼쪽에 있는 색상이 라디얄 그라디언트의 중앙에 있는 컬러입니다.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서 중앙에 위치를 드래그하여 바꿔줄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하여 바꾸거나 또는 그라디언트의 분포라든가 위치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흰색 연말에 있는 정원을 그림과 같이 2개 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3개의 원을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은 후에 오피스티에 80%를 입력하여 불신형도를 조절합니다. 선택 상태에 컨트롤 누르고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하는 쪽으로 기다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타운 형태로 드래그하여 변형을 해주고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모양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초반에 심볼로 등록해 놓은 집과 나무 모양을 화면에 이용해 보겠습니다. Symbol 스크레이어 툴로 심플의 인스턴스는 필요한 갯수만큼 클릭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신별의 크기를 조정할 때 드리고자 할 때는 Alt을 눌러서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볼 쉬프트 툴을 사용해서 이런 메시지가 뜰 때는요 심볼 세트가 선택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컨트롤 누르고 심볼 세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해 준 후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종은 심볼 쉬프트 툴을 사용하고 회전하는 것은 심볼 스키너 툴을 사용해서 그래져서 회전해주면 되겠고 색상을 바꿔주는 것은 심볼 스키너 툴을 선택하고 명 칼라를 지정한 후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색상을 클릭해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볼의 세트의 효과를 그림자 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하겠습니다 항상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상단에 파이프를 사용해서 콤시키를 입력을 합니다 컨트는 바리얼 볼드를 지정하고 색상은 크기는 크기 20 크기는 50 크기 크기는 C50에 크기는 90 크기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왜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인벨롭 디스토트의 Make with work를 클릭합니다 스타일은 아크를 지정하고 벤드는 30 하단 디스토션은 가로나 세로로 왜곡을 할 때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처리겐찰 20%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파이프를 적용하는데요 최근에 적용한 이펙트는 상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달리에서 적용할 때는 두 번째 Drop Shadow를 클릭합니다 프리뷰에 체크하고 X 옵셋은 0 Y 옵셋은 3 그거는 1mm를 지정하여 OK를 눌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상단에 다음 릴리드를 입력을 합니다 캐릭터 속성은 Time to new로만 regular를 지정하고 키는 25 pt 글씨 색은 C100, M30, K60을 지정합니다 글자의 모양을 왜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인벨롭 디스토트의 Make with work을 클릭합니다 3d를 체크한 후에 스타일은 아크를 지정하고 밴드는 마이너스 15 pt를 설정하겠습니다 블랙션플로 사운빌리지에 주졸점을 드레이브하여 눈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블랜드된 테스트에 맞춰서 구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프먼트 왼쪽 하단에 에코라이프를 입력합니다. 에코라이프의 품질은 타임드체를 지정하고요. 스타일은 에듀러. 표기는 검축 추후. 표시 색은 면 흰색을 지정하고 레이어스 맞게 표시를 합니다. 이제 디큐멘트 하단에 브러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채널 버스에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여서 여기는 모델스에 라이브러리 클릭합니다. 언더방 에듀러시 에듀러시 클릭한 후에 제시된 플러워 수를 클릭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플로어 디큐멘트에 가로폭보다 넓게 숙수를 누르고 시청선을 그립니다. 숙계는 gpt를 적용하여 그림과 마치 배출을 합니다. 이 모델스 부분에 스포시들 충분히 나옵니다. 눈으로 잘 익혀주시고요. 이제 전체 디자인은 다 작업이 됐고요. 디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라이브러리 클릭합니다. 바로는 20 세로는 297을 입력하고 면은 무슨 색상이 되든 상관은 없겠습니다. 전체 오브젝트를 다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ake Flipping Mask를 지정하여 기간을 정리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오브젝트